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고려말, 군산과 서천 사이를 지나는 금강하고 앞바다에서 화포의 괭음이 울려퍼집니다. 바로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포의 시험무대이자 세계 최초의 한포대전인 진포대첩의 서막이었습니다. 500여 척의 외선은 불타고 외구의 잔존 세력은 내륙으로 도망쳐 나와 영동과 상주, 선산을 거쳐 남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구는 함양의 사근내역에서 고려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외구는 해상에서 노략질을 하는 해적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고려말로 접어들면서 해적의 수준을 넘어서 정해군을 뺨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진포대첩과 함께 외구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종지부를 찍은 전투가 있는데요. 바로 황산대첩입니다. 황산대첩이 펼쳐졌던 곳은 남원군 운봉에서 이놀로 가는 운봉면 화수리 일대였습니다. 황산대첩은 조선을 계곡한 이성계가 주장으로 출전한 전투인데요. 당시 외구의 수장은 16세의 아지발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워낙 용감 무쌍하고 대담해 외구의 사기를 드높였던 미소년이었는데요. 이성계가 화살을 날려 아지발도의 투구를 맞추자 그의 수화였던 이지란이 아지발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외구의 수장이 죽자 혼비백산한 외구들은 고려군에게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요. 인월을 흐르는 남천에는 외구의 피가 바위를 물들였다고 전해지는 피바위도 남아있습니다. 황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황산대첩비는 200여 년 뒤인 조선선조 때 전라도 관찰사의 청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황산대첩비지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10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석은 파괴되고 비석조각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43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 조선의 고족을 임으로 철거, 파괴해도 좋다는 비밀분서를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이 목록에는 황산대첩비뿐 아니라 아산 이순신 신도비, 여수 타로비와 좌수형 대첩비 등 일제의 역사에 불리한 역사의 흔적들이자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황산대첩비를 폭파시켰고 비석의 글씨까지 못 알아보도록 긁어놓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성계가 황산대첩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장수의 이름을 새긴 글씨 역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흔적이 어휘각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 황산대첩비는 1957년에 새로 세운 비석이고요. 폭파되어 깨진 비석은 파비각 안에 누워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이코스가 지나는 길이기도 한 운봉의 황산대첩비지. 외구를 섬멸한 전승지이자 일제의 만행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곳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